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먼상이 팽이버 нито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킹크랩 먹방! 레츠고! 이 킹크랩은 과자농수산에서 받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짜 커요. 이게 4kg래요. 킹크랩 중에서도 최고 킹크랩! 너무 이뻐요 후라이기 와우 너무 맛있어 정말ńst exatamente 요거는 너무 맛있다 좀 더 좋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말도 안되게 맛있어요 와, 말도 안된다 와, 킹크레미 이런 맛이었구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크레미 이런거랑 전혀 다른 맛이에요 엄청 달짝지근해요 진짜 맛있어여 여러분들도 먹òs 진짜 맛있어도 미치겠네 ? 진짜 맛있어서 먹어야만 먹게 다들 먹어야하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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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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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달아요, 진짜 달아요 달달하네 저거 밥먹는 건 또 맛있는데 한 번 더 먹었는데요 찰떡 많이 먹어서 먹는 고추렛 소스 그냥 고추렛 그냥 어디서 먹어 치즈는 느낌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좀 더 잘라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치즈가 더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맛이 달라요 해가 더 맛있어요 이게 결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식감이 되게 결대로 잘 느껴져요 이제 몸통 황장 양념장 양념장 장이랑 섞어볼게요 양념장 손바닥 통, 통, 통 달달고워서 티파 에어 달달고소 간장 마늬 마늬 호소하게 박벌레 마늬 오오오 포즈 마늬 체다 진짜 맛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킹크랩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지금까지 먹었던 갑각류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대박.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